10분만에 갔다올거에요. 10분만에 갔다올거에요. 우리 강아지는 오래 있을지도 못해요.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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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봐야되지 왜? 신났다 신났다 전부장 어디로 나가요? 대문하키만 갔다올거에요. 오늘 우리 훈이의 시승식이에요. 오늘 훈이가 자가용 하나 멋진거 샀지요 선물 받았지요 얍지 мер 치네 시승식 하러 갑시다 네 방모자도 쓰고 안 춥게 해서 가야지요 살짝 깔면 깔면 안돼 머리 조심 안쳐보세요 엉담이 맞추면 돼요 엉담이 돼 그러면 코끼랑 개꿀 해보자 하나도 안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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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니야 아니야 토끼 어딨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 있어요 토끼 거기 있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엄마 얼굴 여깄네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갈거지요 갈거지요 에에에에에에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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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앉았습니다 봐봐 어 우리 애들 조이 어디 가라 가구 모으음 온다 조이 어디 가라 엄마 10 Kas 2 엄마 여기 있어 안 되믄 안해야지 엄마 여기 있어 뺄 때 혹시라도 칼 찾으러 가는 껍을 이거 누르고 두 번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이렇게 하고 빨라서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 할아버지인데 엄마요? 1층 지하 1층으로는 나가는 그게 없어가지고 얘를 들고 갈 순 없잖아 난 지하 1층으로 울게 우리 아들 울려고 해 너무 따뜻해가지고 여기 다 안 담아될거야 한참 놈고 있어 왔다 갔다 저쪽으로 찍어서 1번 올려봅시다 저쪽 가서 까줄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시루 짜증나 뭐가 짜증나 띠띠빵띠띠띠빵인데 살살 다녀야지 지금만 화장은 절대 못해서 나오겠어 지금만 화장은 절대 못해서 나오겠어 이놈이 할 수 없어 이런 얼탱이 처음 봤지? 나 처음 봤어 세상 살다가 이런 과거는 처음 봤지? 내가 그랬잖아 이런 얼탱이 처음 봤다고 내가 무서웠어요 엄마 엄마 무서웠어요 추우니까 무서웠어요 아구 우리 아들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옷을 바로 벗으려고 바로 벗고 이런 데는 게 괜찮아 그래서 옷을 바로 벗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렇게 다시 타볼까? 엄마 칼 찾아오는 그 찰나에 그 찰나에 그 찰나에 토끼 토끼 토끼주세요 우리 친구 토끼주세요 토끼 일단 물은 닫지마 아우 좋아요 일단 물은 닫지마 아우 좋아요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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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요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다 볼까요 토끼를 뜯어먹어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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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무서워 지금 난 너무 무서워 지금 두 번째 시승식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지훈은 하루에 10분씩 무서운 게 많거든요 우리 한지훈은 세상이 다 무서웠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 거집어냈지 무서워서 안 나왔어 꺼집어냈지 꺼집어냈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 꺼집어냈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했잖아 꺼집어냈지 특히 친구도 무서우니까 꼭 안하고 지난번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여기까지 눈까지 쓰고 양호여자야 짜증났어 어 짜증났어 아아 짜증났어 우리 아들 아아 짜증났어 오우 괜찮아요 많이 갔네 여기로 가자 여기 길 좋은 데크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지? 간다 간다 집에 간다 안돼 안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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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집어 알겠어 알겠어 응 응 응 응 닫지마 닫지마 닫지 더럽고 치자 세기마트 가려면 1년 걸리겠다 3살 때 갈 수 있겠다 3살 때 이 멍청이 일로 가 일로 가 언제 우리 가실 수 있을까 지난번에 세기마트 간게 얼마나 애가 참았는지 알겠어 세기마트까지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똥 싸르겠고 응 저짓말이 아니지 고객님 약간 겁이 많다 일반 애들이 생각하면 안돼 고객님 고객님